문화축제 캘린더의 빨간 동그라미 잊지 마세요. 흥겨운 음악과 놀라운 볼거리 군침 도는 음식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종일 즐거움이 가득할 거예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국 전통 예술, 음악, 춤, 공예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장인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을 구경하고 전통 악기의 아름다운 선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워크숍과 클래스에서 한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화축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기념하며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소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민 온 한국인들이 모여서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대규모 축제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다양한 전통 공연과 예술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전통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이 축제를 통해 한국의 전통 예술과 문화를 배우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문화 축제를 통해 과거를 기리고 조상들의 지혜와 가치를 되새기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 문화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축제는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다운 장식과 흥겨운 전통음악 코끝을 자극하는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문화 축제는 여러분의 오감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 음악, 음식,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못할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 전통 춤의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세요. 축제 기간 동안 실력 있는 춤꾼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현란한 발놀림과 몸짓으로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쉬운 동작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 춤의 즐거움을 직접 경험하고 축제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보세요. 한국 전통 종이 한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나보세요. 문화 축제에서는 숙련된 장인들이 한지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여줍니다.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과 정교한 디자인에 감탄하게 될 거예요. 한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예, 그림,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한지를 통해 한국 예술의 진술을 느껴보세요. 비워둔 배를 든든히 채울 준비되셨나요? 문화 축제에서는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군침도는 바비큐부터 매콤한 김치전까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볶이, 붕어빵 등 한국 전통 디저트도 놓치지 마세요. 달콤한 디저트로 완벽한 미식 여행을 마무리해보세요. 문화 축제는 단순히 공연을 보고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 이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통 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서예, 한지공예, 한복체험 등 다양한 워크샵에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해보세요. 문화 축제는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축제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애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문화 축제는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 바로 문화 축제입니다. 문화 축제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통을 이어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음악, 춤, 예술, 음식 등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의 뿌리를 되새길 수 있도록 문화 축제를 아끼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풍요로운 인류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화 축제가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동이 가득합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기념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감, appreciation for the beauty of Korean culture. 전통 춤과 공연, 예술 작품들은 우리의 뿌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The festival is a reminder that even in our fast-paced world, it's important to slow down, celebrate our heritage, and connect with our community. 가족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낍니다. Mark your calendars for next year's festival. 아이 축제는 매년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안겨줍니다. 내년에도 함께 모여 우리의 문화를 기념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갑시다. And continue to explore the richness and diversity of Korean culture. 한복을 입고 전통 공예를 배우며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Until then, let's keep the spirit of the 문화 cultural festival alive in our hearts. 아이 축제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감동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다음 만나요.